화장실만의 스킬이 있어요 턱을 이렇게 당기고 눈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이 나 지금 매력 어필하고 싶은 순간이야를 너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 당근은 왜 다 쓴 게 오지? 이거 드셔보세요, 이거 가운데라서 안 쓸 것 같은데 당근이 쌩으로 먹은 줄 몰랐어 당근이 쌩으로 먹은 줄 몰랐어 오빠는 뭐야, 직업이? 직업이? 나는 이렇게 몸 따뜻하게 하는 거 좋아해 응 나도 뭐야? 또 나왔어 눈빛이 또 나왔어 아, 눈빛이 아니 뭐야 저거 홀리게 하는 너 그만큼 매력이 있다 홀리게 한다 그렇죠, 홀리게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구를 어디에 사람 찍고 계세요? 궁금해요? 그럼 다음에 저랑 참 것도 와요 재밌었어? 아니 뭐 그냥 어떤 사람이랑 가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그냥 여지 주려고 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너 누구랑 배우고 싶어? 내가 그 남자분 불러줄게 너 너? 생활해 진짜? 나처럼 예쁘네 응 저거 저 눈이 저 눈이 왜 울 줄 알았어? 뭔가 뭔가 느낌이 아 과니시랑 오겠다 딱 이 생각 들었어 보자마자 아 진짜로? 응 왜? 첫눈에 반한 거야? 그건 아니고 뭔가 느낌이 오잖아 그런 거 아니야? 오 탁 땡긴다 아유 아 저거 이건 시그니처로 인정을 해줘야 돼 그렇죠, 이건 진짜 나는 저 유튜버 아 진짜? 어 유튜버야 진짜? 어 유튜버 진짜? 어디서 본 거 같은 유튜버 아니야? 아니 못 봤는데요 못 봤어? 재미없는 유튜버 안 봐요 어때? 너가 느꼈어? 오빠는 좀 더 약간 강아지상 같은 느낌이고 이상형이 어떤 스타일이야? 이상형? 이상형? 키 크고 강아지상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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